이번엔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첫번째 액젓 첫번째 액젓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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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 옷은 아티스트 karena 이 옷은 얇게 입어보았어요 수유를 넣어서 먹으면 자기 입에 먹어요 이런 옷은 갈래요 아티스트가 좀 닦아볼게요 계란을 먹고 싶은데 저는요 결맛은 찐 것 같아요 때까지 간장하고 간장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